안녕하세요. 엘서정 부동산에서 인사드리는 샘오입니다. 오늘도 역시 샤토일란의 집을 소개해드리러 나와있는데요. 오늘 보실 이 집은 실내면적이 한 9천 스퀘어빗이 약간 넘는 2006년도 생집이고요. 가격은 현재 1.99밀리언에 나와있는 앞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 같지만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방들도 많고 여기저기 룸이 많은 아주 클래식한 그런 고급스러운 집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점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것은 뒤에 뒤뜰에 아주 아름다운 풀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집인데요. 함께 들어가셔서 오늘 멋진 집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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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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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